네 안녕하세요. 게임토스입니다. 제가 드디어 주환을 하게 됐는데요. 제가 지금 이제 주환을 토맥의 독약 그런 걸 먹으려면 게임을 많이 해서 코인을 많이 모아야 된다고 했어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코인을 많이 모을까 합니다. 자 일단 게임에 들어가겠습니다. 왜 이렇게 게임에 안들어가죠. 자 드디어 게임이 들어갔는데 먼저 엘 야채 들어갈게요. 엘 야채. 이거는 30초 되면 빨라지거든요. 그러니까 3주되면 집중을 많이 하도록. 일단 가래가 많이 있겠네요. 일단 처음은 완전 식단점. 아 뭔가 30초 부터 어려우니까 30초에는 죽을 가능성이 높군. 아까 말했나? 아이고 아 이게 30초 되면 어렵다니까요. 제가 못하는 거 아 내가 못하 내가 못하는 건가? 다시 해보죠. 제발 제발 제가 아까 51에 갔는데 51보다 최고 기록하도록 합시다. 제발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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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초라도 넘자 제발 야채 집중집중집중집중집중집중집 아 되게 어렵습니다. 예에에에에에에에어엉 와따받다 죽지만 말자 야야야 50 워라워라 파킷 자 이번엔 할 게임은요 해피 플래피 주환 이런건데요 이거는 어 그 지어메티드 대신 ui4랑 똑같은거에요 그냥 아예 그니까 그 방식으로 하면 돼 근데 이게 그냥 벽에 살짝만 타면 죽는거에요 그니까 점프를 잘하도록 이 게임은 오 그치 그치 오 나이스 나이스 가자 가자 십 십 십 십 이게 무슨 소리야 자 못가십니다 이번엔 꼭 십 깔끔할꺼야 아이쿠 죽었네요 코인은 두개밖에 못받은 상황 이때 어떻게 할까요 그냥 빨리하면 되죠 그냥 집중하면서 게임하면 되요 얘 플래피 주환이 쉽지 않아요 백 백 백 백 백을 갑시다 제발 백 못가면 나 죽는거다 백하다 백 가자 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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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울딩은 없죠. 울면 산타아버지가 저 선물 안줘요. 자 다시 하겠습니다. 엘야테. 엘야테인가? 예 근데 저는 한국인이라서 영어랑 그냥 한국어밖에 못 써. 나는 한국인이랑 영어밖에 못 씁니다. 이거 뭔가 엘야테 막 이런거니까 뭔가 스페인어 포르투아로 그정도는 될 것 같아. 제가 한번 네이버 알파파고에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난 제발. 오해해 다시 왔다. 자자. 야 진짜 백. 진짜 백 가는건가? 찐백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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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 최고 기록 같고요. 오오오. 왔다 왔다. 워터 워러 워러 퍽퀸. 오 찐찐찐찐찐백? 찐백 가는거. 찐백 가는거. 찐백 가는거 맞지? 진짜 찐백 찐찐백? 찐백? 찐찐백? 야. 워러 워러 퍽퀸. 죽을 뻔했네요. 다행 못 갔으니까 죽어. 제가 뭐 자살하면 저 유튜브 못찍어요 일단 좋은 매티 대시 UF나 타자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우리 실축 지났다 이게 저 기록인데 나는 이게 너무 어렵다 근데 생각보다 어려운 주의 제가 뭔가 죽을 것 같다 어어 안다요 안다요 죽지마마 죽지마 무슨 아 자 이렇게 해서 해봤는데 재밌다 하면 구독하시오 재밌다 하면 구독하시오 그럼